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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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고수들끼리 목자랑하고 장단 너 얼마나 갖고 놀고 너 이 노래 들어봤어요? 그러니깐 모르잖아 못 들어보셨잖아 이 노래는 잘 몰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운다고 돌아다녀서 배워도 주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 우리 그때 마음 독하게 먹고 배웠잖아요 예 우리가 그때 남돈미녀를 건짐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배운거지 단장님이라고 단장님이 올 때 이미 들어갔죠 우리가 중간에서부터 우리 단장님이 중간부터 했었지 초기부터 암을 하고 가자 가자 그때 했었지 일수요 응 일수요 일수 고고야 거기서 배웠구나 잘하면 참 멋있는 노랜데 아이고 자 우리가 또 이제 춘향가로 바로 넘어갑시다 응보가 제끼고 춘향가 가사 드린거 가사 드린걸로 가야돼 우리가 춘향가를 또 해갖고 춘향 어머니 또 미치는데 뭐 우리가 또 한번 미쳐봅시다 춘향이 어머니의 감정이 입 튀어가 우리가 춘향이 어머니 기본으로다가 한번 미쳐봅시다 누가 내 딸 후정거려 숨겨라 내 딸 누가 후정거려 놓고 가네 내 이놈을 내가 가만 안 둬 누가 후정거렸냐 어 내 고귀한 내 딸 내 이놈을 내가 가만 안 두리라 요거야 썩나와라 이놈 썩나와라 이놈 이놈 알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자로 나아가시는 이 정전원신 장전원신 도련님내 대로 면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마는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보니 한 입은 먹룡중이 다 따버려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갈까 다려갈까 하서런히 울어볼까 절을 다녀가자오니 부모님의 고중이요 절을 두고가자오니 금방 흐흐흠 그 철사에 흐흥당 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럼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춘향 문처럼 당도 걷니 그때여 향단이 고염성성 화개상에 풍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밑에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닭 밑에 예리성과 보내 들어 기침소리 오신한 줄을 알겄더니 오날은 위기를 돌내시라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못 찐 도련님 느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지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 띵어 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고 아니오세 사토자재가 형제분만 되면 태국사입니다. 걱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뚜렷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요 춘향이 넌 도련님 뭘 들으냐고 그 은당에 소를 얻다 단순 어찌 방귀여여 상거둡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오는 말이오 수색이 만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편지 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석에 오이러시오 사또께 구종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긴나 해당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거금 보여줘 성신이 혼미연다 뒤로 돌아가 겨드랑에 손을 넣고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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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보아도 몸도 꼼짝아닌 내 주년이가 부세고요 뒤로 울러 다 지면 내 몰랐어 내 몰랐어 토련입소 내 몰랐어 토련입은 양반이요 천양전은 천인이라 장북관 좌정 올렸다가 버리는 게 옳아서 나를 때려도 하시던디 소모르는 이 개집은 늦게 오네 변지없네 내 약사라가가가 왜 사용해вол까 위 seeking 일거 가가가 고지 보기가 싫었것소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보기 싫어하는 얼굴 더 보아도 평등하니 나는 걷는 밤 어머디 극대파지 바듬 극룩 일어서니 도련님 기가 막혀 가는 춘향을 부여잡고 개앉거라 개앉거라 비가 비 속을 지려 그러기로 내가 미쳐 말을 못 터렸다 소모르면 말마라 소모르면 말마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로 말로요 답답해요 못살었소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매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썩으려 오늘 책임자 내 아로써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좋은 무라 거였으니 천리만리라도 어려운 힘을 따라가지 천리만리가 잘 안된다 천리만리가 장단이 좀 안맞아 올채인지 한 번만 다시 해봐 시작 올채인자 내 아로써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좋은 무라 거였으니 천리만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아는구나 내 아이에 들어간 네 사정을 분보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처파였다는 말이 원근의 단자하면 사당참내도 못하고 사당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또또령으로 또또령으로 죽는다 오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훗기향을 둘 수 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부르락 커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느니 이별이 이 로 호 호 호 소도니 이 로 호 호 소도니 손이 생겨야지 시작 이로 허허허 서서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눈문 Breathe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찬말이요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찬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웬말이요 답답하거니 답답하거니 빠를 하이 작년 5월 작년 5월 작년 5월 작년 5월 다룬 날 작년 5월 작년 4월 작년 3월 소녀 지도를 찾아봐요 그렇게 해야돼요 도련님은 전이 알고 거기가 음이 변해버렸네 도련님은 전이 안고 시작 도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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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안고 도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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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어 도련님은 천천히 안고 시작 도련님은 천천히 안고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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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깊게 파 춘향 저는 시작 춘향 저는 여기 앉혀 그렇게 해야돼 무엇 무엇이나 날아였소 그렇지 사내로 맹세하고 이로 이로 홀로 이로 홀로 이로 증인 홀 삼 모 다시 시작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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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로 이로 홀 로 증인 홀 삼 고 삼 세 몬 l 여러분 조 네 두 cko 혁체되고 혁체가 상정같이 되도록 시작! 시작! 진로 시작! 상정이 혁체되고 혁체되고 상정이 되도록 떠나 살지 말자 어여 하나 많은 많은 주일 모든 그녀 이별말이 웬말이여 잘한다 공연한 사람을 상상거지에 올려 상상거지에 올려 놓고 하지 공연한 사람을 상상거지에 올려 놓고 공연한 사람을 상상거지에 올려 놓고 상상거지에 가지에 올려 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뜩해 그리오 깔끔하게 해줘 깔끔하게 해야 돼 밑에서 나무를 흔뜩해 그리오 시작 밑에서 나무를 흔뜩해 그리오 형단아 예 건너 시작 건넌방 건넌방 건너방 건너 갔소 건너방 건너 건너방 건너 건너 건너방 prem 건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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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건너, 건너 갔어 한 번만 더 시작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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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갔어 한 번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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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갔어 좋았어! 그렇게 하세요 마가님을 보시래라 좋아 도려한 님이 도려한 님이 도려한 님이 떠나신단다 사생은 결과들을 헐라한다 마가님을 보시래라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다음에도 그때요 준양무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장을 실컷 짜고 일어나보니 건너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을 너나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무친이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준양무친이 나온다 준양무친이 나온다 준양무친이 나온다 준양무친이 나온다 준양무친이 나온다 허우 돈일 일쳐놓고 상초머리 상초머리 행짜초마 고향이 없이 나온다 준양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뒤를 태고 들으니 정녕한 이별이 이로구나 준양무친이 막혀 어간 멀어서 어간 누가 이렇게 어간을 내려 어간 멀어서 올라 시작 어간 멀어서 저굴 올라 두손 뼘 땅 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초상도 어려운 일 우리집에 세초상의 웬일이냐 땅 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러지 주먹히고 딸려놓으면 야요느라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뤄주냐 그러지 우리집에 우리집에 숲속기로 들과 한군만 먹지 말고 거기서 우리집에 단장님은 거기를 안 배웠는갑다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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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